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텔이네요 호우 태어 에이치 호 tp n 야 이게 에리어 에 야 설마 호텔이야 그래 설마 해서 서비스 대학원생인데 나오자 왔어 가세요 뭐 아 아 예 정말 왜니까 부서 아니죠 조가가 해서 아아 꽃은 안 딱은 따뜻한 호텔이 좋아 뭐 귀도 좋고 시키고 하세요 오 전화입니다 으 으 으 아 어 뭐 나 우리 어 수용장 쓰고 막 할 수 있는 건가 요 좋은데가 유명한데 호캉스 야만의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 방에서 룸카스 혹한 룸카스 호캉스 룸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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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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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다 저희가 개량 게임을 어떻게 팔아서 뭐 장려 말하기 참 잘 보이겠습니다 올해 뭐 또 아냐 제가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요리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은 턱시를 마치기 게임으로 턱시를 봐 우리가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아 이거 절댄가 우리 중에 절댄가 있나 없어 전국이 아냐? 아 저는 음을 아는데 그건 몰라요 되게 몰라 게이름을 몰라요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뭐 좀 뭐 어떻게 맞춘다 여러 개를 칠 거야 한번 쳐주기 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봐봐 봐봐요 그레이버 쓸라지다 비바솔라지도 첫 번째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비바솔라지도 비바솔라지도 그쪽 조금만 천천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도전해 주세요 도전해 주세요 도전해 주세요 폴리트 성공 오우씨 땡! 땡! 완벽하게 쳐다 이어서 해보세요 주워 먹는 거잖아 컴온 J.K Is that alright? 와우! 런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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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리퍼 이거! 시그리퍼 이거! 시그리퍼 이거! 와우! .... 아니.. 내 당면이에요 굳이 인정할 때 와야죠 진짜 심이지 말이에요 파 앞으로 보니 안ло 자 인자를 하고 도와주서 이 아이가 아니었다고 아니죠 와우! 룸을 왜 5야 다아 발당해 오겠습니다 노 일 도 만난지 한 10년 대가 되시는데 제 오신 1 투로 보내게 되어야 세상의 보내 버리게 됩니다 희트 5 파ids 뭐 어려운 거다 어려워 서eman 대학교 아이자 그런데 이건 인정이야 으 아이자 카드 키는 방법을 막ала 뭐 진짜 양호 이제 들어가자마자 잔다야 심취로 와 버릇도 좋네 아 네 인종인간도 아니고 보다 갈래요 아 저의 난 예 아 진짜의 여유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아이셔야 되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까 공부가 된다 으 아 그러면 요번에는 예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 저금 없냐고 뭐 주는 재활을 벽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으 얘기 무슨 도대체 걸 이게 무슨 금복음이야 아마 바 바 나 아 뭐야 그냥 도전해 어차피 그거 아니지 파란색이지? 나 지금 고비하고 있어 맞아요 이거 맞아 맞아 진 아니다 안 할래 천천히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한 번씩 해야 되죠 또 있어? 또 있지 또 있지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는.. 아아악 압방색 도전 뭐지 뭐야 이거잖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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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의 기운이야 공주의 기운이야 이낙연의 에너지의 유니버스 이 사람은 그 에너지의 유니버스 흐 tac dollar 다시 attempted 10 6 5 4 비슷하게 네 아 너 나 마지막Gen re 와 과수하게 좀 올려야Did 기아을 짐 것 올라오는 consistent 요기다 올라 올 법조 내에 그 전도 아닙니다 어 아 식 peer에 에 pronounced 아니 왜 나 앞에 아시오 여기 아주 해야겠다 마시마 마치도 말라 했는데 맞아 왜가 끝내기 질주한 거 아니야 뭐 그거 내 도저 하지 아 아 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Bos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lad 4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A 다행이고 맨날 이가 니가 되요 한번 바라야 돼 그놈 없었잖아 진짜 마지막에 못 배언 맨 끝이 아니라 원래 R2 학습 나가라 아 왔었으니 장보다 맛을 봤어 나나 뭐 예 뭐 어 마치고 어 야 아 놓은 식의 가함이 다 깨 이거로 아마 저는 예인이 어 여기 약간 크기는 새롭다 근데 그게 문제 방 좀 이런 느낌과 그러겠네 주장해 주시죠 아니아니야 woo 으 HR part 해야 하나 더 발표의 실종 자세포 내 슬 appearance 뭐 똑같이 까지 않았다 에다 뭔가 넘어 의창이 아냐 이게 맞춰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먼저 말레이시아의 수거는 아래 자카사 아 이거 모른다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몰라?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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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세요? 섞을지 한 번 말해 볼 것 같아 쿵, 아렘, 아렘, 푸알라룸푸르 그래 너 너 여쭈잖아 아 이런 거 말 없죠? 아미아랑이 되게 소문이 안 하셨어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기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종이 있지 있죠 상기다말로 더 왔잖아요 쫄쫄쫄 아미아랑가 상용 다음은 뭐야 첫날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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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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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트 실세 자 승자들이 여기로 달달해 borrow 어깨 걸고 가자 이제 어깨비 으모 두번째 우 아리 와복 shots 와 bombers 와베 inned 아 기온다 류 쥐가 mature 먹는 바비 가는 날의 장 날이다 오만요 아 자 이제 정말 제가 아까 제가 되어야겠다 아예 정보 얻을 지 으 으 으 뭐 이제 그 안을 맞춰서 하고 발송 도대체 있어요 뭐 이야기 slow 대로 있다 아 그 정보이 되어 오고 나 3해 나이 된거 같고 제거리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아 라 어 이거 진영 언젠다 맞은데가 둥냐 먼저 니콘인가 마이사 제가 속상해 진짜 내가 하고 말 들었으면서 아린 Charles 내가 아직 하메 애가 설시 시계문어 준다 예 3말 하나 둘 다 붕는対 더 쉽게 무슨 안되지 가지 으 몰라서서 뭐 어 그 말 그 말일까 이번에 그랬나서 전부 여쭤도acked Garyも 뭐 근데 나중에 안 해라 가서 내가 좋습니다 이게 이게 중요하다 왜냐 나머지 2개 똑같았겠거든 보수운 느낌 이고 마산 스위트 반박만 느껴보고 싶어서 느껴보고 싶어서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란 거야 한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이번에는 이란 말 어 하나 더 말까 신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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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조와 나외냐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한 아 이거 쉽네 에 나머지 뭐 아예 형이 야 이 영화가 전 어렵지 원어로 나 그 너를 시작합니다 딱 공부했다 쌍에 박박 박박한다 박박한다 박박이 무슨 뜻이야 박박했다 박박이 무슨 뜻이야 박박 박해 박한다 박지 않는다 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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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2ora ata 아 아 아 아 아 장관을 observer na 수영해 하셨죠 어 block 마치겠다 어쩔 여기 막 해봐 그리고 여의 weesta 막대 shocking 홍 5 글자 시험 지금 터뜨려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아직 ava 그녀 앞을 찾는 것이 사이다 아 님도 적합합니다 이제 바 срав punto 국가인 viveHHHH nature 5 치 다 뭐지 1 모치 무치 강의 탕구 모친 당장 아 나야겠다 당장은 아우드 방장 아우치 겨우 아이가 진짜 아예 뭐 그니까 좀 맥결 됐어요 방 뭐 진짜 이거 모르겠네 뭐 롬으로 나도 나름 그러고 열심히 하냐는 강좌 이거 그어지메 리를ание 아 다 하고도 뭐라 면 과제가야 룰름한 우리매rites 다 종ümüz 어라 Nina 아래가 발사 터스득 내려와 오리는 expensive cuatroede 또 모르는 것 같은데 야지 모르시 치킨 아냐 스키 어 1 방 으 왔다 오늘은 치킨 이당 아이가 향당 모여야 할 수 있어야 음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뭐 뭐에 뭐예요 5 단계가 해봐요 지금 당장 일단 시간을 으 킴치의 빌빌 짐의 빌빌 빌빌 법은 교회가 당장 올려 치킨 먹자 땡 어 어 괜찮다 빵마다. 비행진 바닥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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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지 이 당근 이지 모술계 상당 당근 의 Share 모아 야 정말 시키지 당근 이면 등 방문의 어떻게 모이면 치킨 이나 바꿔서 문자 약 뭐에요 뭐에요 아 알겠다 근데 아 그 래그 났어 1 해봐요. 나 이게 날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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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도 모르겠네.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받아 먹기야 되니까 이거 약간 이제 빼먹을만큼. 잠시 안타자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그럼 모든 치킨 맞죠. 그러니까 또 무슨 치킨 좋아해? 밥 먹지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 아. 야. 맞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한 게 어려워. 미콩김 lawyer.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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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거 말고 의무 Kenner Ngo. 이런거 unloading how it is like. 하. jaki 기분이 어려운 것은 아직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어헙 소리가 와.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Command. 아예 please like m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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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되지 않을까 나 Biz1 아 가 proc scm in 어렵다 가위가 되서 비복 소리가 제일 컸다 아예 내다는 무게 너무 아픈 때 이가 또 몇번 있으니까 시민아 다 진짜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따 깔끔하고 센스 있게 주가 5 트라워 아 아 제가 아 발림 아 알자 하자 할까 3장 달라서 잘 닦아 뭐 아 자의 나무가 아라 자 다음 들어간다 짱으로 이고 숙을 뭐야 숯을 죽을 죽을 중 이름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예 죽을 이름 부르세요 이름 일단 그냥 막 위에 그 주식이 불타요 아 야 좋은 거야 아 안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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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심각했어 제 주말에 불러 제거 하시가 고무불가 근데 오утств이 그렇게 아 이제 이른보게 근데 더 free 터 터 주기적으로 풀탈 랩 1 cont gets 아 어 네 글자에요 4 글자야 주 뭐 주 땡 불 땡 아비 비교 올라와 주머를 왜 블랙마 제가 거의 다 왔어요 해보기 인사드려요 아 근데 이런거는 좀 아 대박 인사드려야 아니야 에 주지 마시라고요 다른 나름 그다 뭐 다른 문제도의 정답은 데다 그 말은 자세신들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있을 때 여쭈어 오려 그래 좀 낙벌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좀 알려주세요 가수 거 없습니까 아니야 그런 말이야 힌트를 아니다 아 아 알려주고 하라 문제로 갑시다 그래 알겠어요 뭔데 지어 보여요 정답은 구속을 로 마소 물러 올라와 다 와 는데 와 진짜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믿으나 합니다 오노라도 어 오늘 하루 오늘 오늘 아놈 아 그래 이긴 거야 5 5 아 이거 아 b 오늘 놀면 땡 아들 논평이 됐네 힌트 5가 감탄사 감탄사 5에요 도울 줄 아는 놀 줄 알고있구나 1줄 아는 중 4 5 아 유아 3 뭐 아가 올 줄 아는 heraus 제가 정확히 들어 오게 5 5 룰 줄 아는 0 슈가 이 내가chio 바스틱 너무 요가 4 iked me привет어요 이 얘기 한번 아니야 이거를 발표 하셔야 가야 보정 안다니까 안내면 진거 살고 살고 그래도 너가 먼저 하고 왔다 그렇게 틀릴 것 같은데 놀 좀 아는 놈인가 처음으로 아는 놈이 내 아녜 경험한 썰어 그러면 안 그래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아 쉬워요 점 점 4 점매 추 아 6,什么? . . . .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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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쇼 아 위하다 온다 왜 뭘 들어 이거 이런거 줄 아 아 아 아 아 가 이제 9 이제 이 소년의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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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박박 이어가서 가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못 말았는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제 쉬운 거 가겠습니다 너무 쉬우면 또 자녀를 상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재뿌린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에요? 다 된 죽이에요 뷔 다 된 죽에 배에 네 하면 절대 떨어진다 아 아 근데 이건 영원해 중원에 어려운 거 아이고 좀 쉬운 걸 아 화강 날아닌서 뒷걸음 찾다가 항소 뒤 걸음 쓰다간 닭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소가 뒷걸음 치다 5 그리고 그 뭐 그 뭐 검수 더는 치면 이거 안 떠 그런데 으 아 진짜 하護서 지껑지 앉아요 아 및 강의 알지 통화 예 보다 옴요 아니다 아 어으 아 주이 줘 왜 카툴 1ral 벌려 요기어야 돼 우리 공정 앞이 담요 예 이거 어떻게 할 수 아니야 구리 요리다 자 그래 이걸로 한편 되겠는데 2개씩만 말씀하시면 되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자, 기억니을. 디근딜. 같이. 문민정게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기억하네. 빡빡. 자, 할게요. 아, 초성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와, 진짜 오늘 이렇게 갈 때까지 가 보자.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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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독종. 독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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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2개씩 2개. 이번엔 뭐 먼저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할까? 스피드. 스피드. 아, 그래요? 이름을 치고 하라. 내가 볼 때 조금 외치하느냐. 비음. 비음. 비음이 뭐야? 비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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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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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화의 포스마골이라고. 자, 좋아. 자, 이렇게 홈태에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이제 힘들었다고. 자, 이제 가자. 1편 나왔죠? 자, 여기다. 헉. 여러분. 이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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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버 줘 으 으 pulse 뭐야 왜 이렇게 먹어 안녕하세요 어 칭신의 어 이제 뭐 이렇게까지 큰 이유가 있는 건가 어 존재 아 뭐 뭐 으 5 뭐 뭐 뭐 여기 미쳤는데 뭐해? 아 근데 뭐야? 볼까? 빨리빨리 안올라 빨리빨리. 왜이래? 뭐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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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뭐 하던데요? 유벅이다 네 어, 사도 있네요 사도 있네요 사도 있네요 사도 있네요 네 큐카드? 큐카드 나 봐볼까? 자, 푸팡습니다 재롭게잉 재롭게잉 뭐야? 아, 일만 주님 아, 땡키 이런게 거친 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뭐 이런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스크러워 줘 4시켜 봐야 돼 5 5 뭐 왜요 5 메뉴 미쳤는데 뭐 매년 바로 시킵니다 뭐 너무 비싼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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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뭐 거기 방학이 형탈이 남아 이 한도 금액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예요 700만원이라고 하야만 7000만원 700만원이네 야 700만원 맞춰서 저희는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 메뉴판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에 금속이 있을 음식이고요 어 이거 인간용이라고? 샐러드 그린 샐러드가 15만원 간다고 미친거 아니에요? 아 열배로서 열배로 우루가 15만원이다 우루가 미친놈 야 열배로 열배로 아 열배로 우루커피 2장 시키면 30만원이다 아 진정하게 열배로 아니에요? 아니 가격은 자기가 설정하게 해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누구부터 시켜야 되는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야지 그럼 나 시키면 돼? 나 시키면 돼? 그럼 나부터 시키면 한단 나 나 56만원 치 시킬게요 56만원 2개 시켜라 최대한 좀 좀 빨리 시켜야 아니 그러니까 2개 시킨 거 5만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럼 맞지 그래서 내 새끼 네 근데 집 넓은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56만원치? 7 3 4 2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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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6 6 6 6 7 7 7 7 7 7 8 8 9 9 9 10 10